여러분 여기 앞까지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. 앞으로 당겨주세요. 저희 가까이서 같이 즐겨요. 앞으로 여기로 당겨주셔도 괜찮습니다. 저희 둘러싸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가까이서 보면 더 재미있어요. 저희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할텐데요. 2부 첫번째 곡으로 오마인걸의 던넘부스라는 곡으로 신나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. 2부 시작 2부 시작 2부 시작 2부 시작 2부 시작 생각하지 마 펄스 북으로 가볼까 모델이 올라 자유로운 먼지 그 사랑스러운 느낌 좋아 나부를 떠나는 와 이 상에서 벗어나 Tonight 그 주의 다이가 지구의 등차도 더 올라와 Go craz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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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춤을 춰 Go craz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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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게 바로 미소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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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높아셔 두 번아 변화 났 변화 났 변화 났 오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나 멈추지 마 두 번아 변화 났 변화 났 변화 났 트랜스트 트랜스트 네 아 어차피 작은 점일 뿐이야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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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ows Oh baby give me, baby give me, baby give me, give me more 나 멈추지 안 앞에 있어 Just wanna turn on me, turn on me, turn on me Just say, just say, just say, just say 뭐야 저 사람, 대체 뒤에서 이상한 지랄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